하나, 둘, 셋, 넷, 인싸 가족! 인싸정이들, 인하! 인싸 가족 보러 왔구나! 아, 추워. 아, 추워. 아, 이런 게 한파인 건가? 아, 이렇게 추운 날 학교 다니기 너무너무 힘들다. 아, 나만 추운 게 아니구나? 아, 추워, 추워.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전기장판 틀고 누워서 TV다 봐야지. 인싸!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빨리. 오, 추워. 빨리 빨리. 아, 얼리고. 아, 됐다. 티비다 봐야지. 아, 저거 진짜 웃기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따뜻해. 역시 이 세상에서 전기장판이 제일 좋아. 아,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다녀줍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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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 또 저러고 자고 있네? 와, 하여튼 전기장판에만 누우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다니까. 아, 하하하하. 아,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 깜짝이야. 하하하하. 이야, 얘는 무슨... 개벌레처럼 자고 있네, 너. 아이고, 저 봉투야 봉투야. 봉투야, 봉투야. 봉투야, 일어나. 아, 이거 지금 자면 저녁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빨리. 저기 아빠가 되니. 어, 저녁 잘 될 테니까. 저녁 먹기 일어나, 알았지? 빨리, 빨리,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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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되뇨. 언제 잠 들었지? 자녀, 아잇. 저기 아빠야. 야, 아이, 뭐야. 아이씨, 서, 저, 이, 서. 아이씨, 서, 등, 하모아 나 하루 종일 이 전기장판 안에서 안 나가야지. 야 이 봉두 너 전기장판에만 누우면 맨날 바로 자잖아. 내 수업받다가 100% 졸걸? 그래 봉두야 너 내일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들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내일 이 전기장판 위에서 안 잘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둘 다 두고 봐. 아우 개운하다. 마지막으로. 어? 와 좋다 줌 수업 듣기 준비 완료 오! 아들! 왜 이런 일이야? 야 완전 작정했네 그래 어? 이 아빠는 우리 아들 믿는다 봉디야 오늘 수업도 졸지 말고 화이팅! 아이 걱정 마 아빠 나 한다면 한 더! 해냄이 왜 했네 하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반갑다! 지금부터 서브 시작하게 집중하렴! 어? 얘들 안녕? 나 보여? 보여? 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네! 어? 아! 안 돼! 안 돼! 집중! 집중해야 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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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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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1교시에 만나요! 네! 뭐야? 1교시 벌써 끝난 거야? 아! 나 졸면 안 되는데! 아! 나 왜 이러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 깨야 돼! 잠 깨야 돼! 잠 깰 수 있는 좋은 방법 없나? 아! 안 돼! 안 돼! 2교시를 시작해 볼까? 그래! 이대로 수업을 들으면 또 졸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레몬을 먹는 거지! 이 레몬을 먹으면 잠이 확 달아날 거라니까!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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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덩비야! 너 지금 수업 시간에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듣기 싫어? 네? 아! 그게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이봉도 안 되겠어! 또! 손 들고 수업 들어! 아니!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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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업 끝! 이봉도 정신 안 차려! 네? 네? 아! 또 언제 잠들었지? 아! 전국에서 손 들고 자는 사람! 나밖에 없겠다! 안 돼! 아! 인사! 자! 3교시를 시작해 볼 거! 이랑도! 정신 차려 정신! 아! 이거 치워버려 이거! 좋아! 이번 시간에는 절대로 안 잘 거야! 이걸 누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아! 이렇게 해! 다시! millora magnificent ense step oris 윙부 후 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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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으아 эти instance 하! 안되겠어! 손들고! 팔까지 들고 수업 들어! 으아.. 엥se.. 저 지금 진짜 안 졸려서! 하려고 한건데... 아 진짜... 안돼... 인사!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춤 수업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수업 잘 됐네! 아주 칭찬해! 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수업을 졸지도 않고 잘듯 하니 봉두야! 너무너무 기특해! 기특하다! 아주 잘했어! 봉두야 너무너무 잘했어! 봉두야! 봉두야! 이봉두야! 이봉두! 이 봉구야 너 빨리 안 일어나 어?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지금 빨리 일어나 아빠 언제 왔어? 3교시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짠 거야? 아휴 진짜 빨리 안 일어나 뭔 소리야 나 수업 잘 듣는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는데 칭찬은 무슨 너 이상한 개구리 자세를 계속 짠다고 선생님이나 애들한테 전화가 왔어 에? 아니 그럼? 이 봉두 일어나 이 봉두 이 봉두 언제까지 잘 거야? 봉두야 일어나라 봉두야 봉두야 일어나라면 언제까지 잘 거야? 에? 아니 뭐야 그럼 나 그럼 결국 수업 하나도 못 듣고 다 잔 거야? 아 안돼 아 이 정기장 봐 아 안돼 수업 하나도 못 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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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